일단 찍어 놓고 같이 있는거 찍어 동영상 아니잖아 응 동영상 아니잖아 그럼 이거 찍으면 안되는거 같이 찍어 2분정도 2분? 네 그럼 이거 편집을 많이 찍어가지고 많이많이 일단 이거 찍고 게임하는거 찍고 나 찍으면 안된다니까 애가 찍는거 찍어야지 자기가 작아서 우리 아이들 유지잖아 아니 어쨌든 해보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아깝게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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